안터나이지 에피소드 오브 하이너 안더키보드, 비투비즈 멤버인 휸시크 위일 메이크 히즈 퍼스트 어필언스 언드 익스포지 더 라이프 오브 어나일, 프롬 댄스 프랙티스 투 히즈 베드룸, 히웨일 쇼 히즈 뮤지클 스킬즈 에즈웨이 점 했어 프로벤신 저상 라이터, 에즈 히 컴포즈드 비투비즈 미싱 뉴 위치 탑트 더 리얼타임 차트 포어 투 익사이너로 레스트 페비 라이팅 언어쌍 투 캡티베이트 더 핫소프 더 팬즈 점 더 웨이 히 웍스한 히즈 뮤직 이즈 프리티 익스트로디 네리 점 에즈 순 에즈 히 웨익섭, 히 오드 플랫 히 인베스트 모어 머니 안 파이인 앤티크 인스트럼 앤 스테 난 파이인, 왓츠 하우 비트 비즈 세븐 멤버즈 프랙티스 앤드 행아웃 위드 이치 어더 하이너 안더키보드, 쇼타임 웨드 23시 정각 서울, 어크